육아는 거의 남편 담당이던데 일찍 배우자도 양육권 갈 수 있습니다 딱 하나, 난 딱 하나만 가지면 돼 좋은 부모로 남고 싶다는 바람 그것마저 지킬 수 없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가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순영의 비밀 지난 3회에서는 1인 2역을 하고 있던 순영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남편 순영의 불륜을 의심했던 재원은 그에게 쌍둥이 형이 있단 사실을 기억해 내는데요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쌍둥이 형 치영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요양원까지 알아낸 사실은 치영이 작년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윤진의 당당한 태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진은 마치 자신이 순영이 아닌 치영을 만나고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 듯 싶은데요 그 이유는 어쩌면 지금의 순영이 진짜 치영이라서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하면 1년 전 죽은 사람은 치영이 아닌 순영이었고 모든 건 치영의 자작극이 아닐까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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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